퇴멀퀴 퇴멀퀴 아 마너스톰 하고싶었는데 그래도 역시 아 많이 아쉽다 많이 억울한다 드레이저 조금 선택하다가 후바 garnered 칼손 ㄷㄷ ㄷㄷ 꼴찌부터 역전을 시작해야 되는 것인가 쉽지않아보이는군 아 이만한데 아우 어차피 내도 한마리도 못잡아 아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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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차피 네도 한 마리도 못 잡는다고 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슈우우 슈우우우 ㅋㅋㅋㅋㅋ 접대기다 접대기다 반... 칠 때... 설마... 아이고... 오케이... 아하... 어허... 아하... 오케이... 좋습니다... 으흐흠... 소질이 있으시군요! 오... 좋습니다... 좋습니다... 와... 만피 뭐야? 알렉인데... 반반... 진짜 반반이네 아... 나도 이득을 보고 있긴 한데... 무슨 의미야? 아... 약해졌어... 이겼다 이겼다 오... 말을 해야 되나... 아... 이 오빠를 해야 되나..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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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. 1. 1. 1. 1. 1. 1. 1. 2. 나도 그걸 골랐을 거예요 아 이거 더 약해진 거 아닌가? 아닌가? 크흠 아하아 아하아 오냐 유기냐 오냐 유기냐 오냐 유기냐 오냐 유기냐 오냐 유기냐 아 근데 칼랭 나와서 애매한 거 같은데 아 아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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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핸라 여신은 내 편이라고 아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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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회복 배뜨로 에 captured 춥 2 1 bank 아 슬페라 페어 봐야되는데 근데 아 페어는 봐야될거아니야 쌍칼렉인데 아 쌍칼렉인데 바로 앞에 있는데 아 쌍칼렉이라니 황금칼렉인데 이거 한마리 두마리 세마리 칼렉 네마리인데 이거 아 네자리인데 아 미쳤다 여기 아 이거 어떡하냐 어 제발 요거 깨지마라 제발 깨지마라 칼렉을 또 깨면 안될까 제발 어 그래 아 휴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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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완전 좋아 완전 좋아 슈팅에서도 있음 아 비나죠 어 영웅좋 아 황금 나온 줄 알았네 아 오오옹 아 실수했네 뭔가 되게 잘못했다 이번에 아이고 아니 이거 내 멀록 어디갔어 아 이게 생각이 너무 많다 보니까 나도 꼬이네 아 맞아 흉압 제가 멀록이구나 그렇지 아 나 멀록을 돼야 된다는 생각밖에 안 해가지고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미스 미스 잘하셨어요 계속 압박하시죠 아주 전략적인 선택이군요 아 국밥맨 이거 팔아도 되나 아 근데 사실 별로 그렇게 쓸모가 없긴 한데 아 근데 진짜 너무 잘하셨네 아니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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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렙이 좀 땡기긴 하네 지금 6렙 각 아닌가요? 오히려 지금 갈 수 있을 거 같은데 지금 쎄? 6렙 갈까? 지금인데 딱 지금 밖에 없을 거 같은데 6렙 어떻습니까? 의견 바꿨습니까? 딱 지금이 마지막 기회 같아 6렙 3렙가 멀티는 무슨 실수를 했는지 아시는 분? 아 그렇지 1원을 없애버렸을끼다 1원 손해봤어 자꾸 플레이 하나하나가 아쉽다잉 그치 한개 한개가 아쉬워 4렘 멀록 5렘 미아쓰 드래곤 멀록 아 멀록이 너무 많네 가끔씩 생각이 너무 많을때가 있고 가끔씩 너무 생각이 없을때가 있고 아 잠자리에 그냥 뭐 재미삼해보나 어우 3독 쌈독 쌈독 싸독 싸독 여기 4개나 아이고 아이고 분위기가 애매하네 어어 싸독 아 이기려면은 단이나 사야겠는데 어쩔지 진짜 잘하셨어요 계속 압박 하시죠 만족한 고려, 노어승고 만족한 고려, 노어승고 보험을 놔야되나, 히드라 맞을텐데 아, 고민돼 이거 어떻게 할지 이거에 두개 까이면은 좀 그런데 그냥 요렇게 할까, 차라리 아, 좋다, 좋다, 좋다 아, 아쉽다, 아쉽다 어우 좋다 좋다 와 진짜 세네 운이 좋았어 이겨낼 잘 키웠네가 아쉽겠다 잘 맞췄어 잘하셨어요 계속 암막하시죠 상상 기계 아 기계 없는데 아이씨 아 단이나 있어야 되는데 그것만 있어야 되는데 상상 오오 개쌈 미쳤다 아아 아 아 나 독성 없는데 아우야 아 독성 아 독성 자꾸 독성에 수돈다 어... 한 번에 죽진 않을 것 같아 그치 아... 두 마리도 되나? 이게 두 개가 교환비가 안 뜨면 질 수 있거든요 사실 그게 문제긴 한데 이게 두 마리를 해주면 뱁뱁뱁뱁뱁뱁뱁 ㄹㅈ흐 어우 히드라시 어우 제대로 긁혔네요 아 아 독서 아 독서 아 독서 아 독서 아 독서 너무 세네 일단 노즈 접고 아 아